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오늘은 샌존하고 가는 샌존하고 모헤어하고 꼬부리실 같이 떠 본 것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2143번 그린색하고 모헤어 중에 252번 있잖아요. 청록색 모헤어 그거랑 색감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2143번 2번 하고 2252번 1번 하고 해서 5점으로 떴습니다. 색이 거의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티가 안날 정도로 똑같죠. 2143번에 살짝 이제 털이 덮인 정도로 뿐이 구별이 안될 정도로 색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2252번 같은 경우는 뭐 검정색이나 곤색 그런거 하고 합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3515번 3515번 여러톤의 센존에 보라색도 있고 뭐 자투색도 있고 갈색도 들어간 그런 센존의 와인 갈색 2255번 하나 섞어서 5.5mm로 떴습니다. 이런식으로 그 255번 하고 256번은 탄성이 좀 있으니까 약간 굵은 바늘로 뜨시거나 게이지를 반드시 내보고 예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게이지 내서 세탁까지 해보고 사용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한 가닥만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닥 섞어도 되는데 이제 게이지 같은 거 꼭 내보셔야 되요. 그리고 이거는 3572번 3572가 아니고 3426번 입니다. 3426번 에는 이것도 이제 열어도 올리브 계열 주홍색 계열 하고 반짝이 있는 오렌지 계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이제 감색 같은 오렌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254번 하고 감색 오렌지 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뜨니까 살짝 반짝 거리면서 너무 예뻐요. 등성등성 올리브 색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가는 센존하고 섞어서 5.5mm로 뜨시면 됩니다. 이 실도 탄성이 있으니까 이제 세탁 후에 게이지를 꼭 내보고 선택을 이렇게 코 수를 정하셔야 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제 여름시라고 뭐해요 하고 아니면 솔립사 이렇게 섞어서는 한겨울하고 한여름 빼고는 입어요. 간절기 용으로 뭐 가을 봄 가을 까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572번 하고 꼬부리 핑크색 하고 떴습니다. 오렌지 하고도 어울릴 거에요 3572번 이게 영상으로는 되게 되게 시뻘겋고 막 불타오를 것처럼 정렬적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막 그런 색감은 아니에요. 3572번 자체가 약간 자몽색 자몽색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6mm로 떴어요. 이 꼬부리 실이 보시면 이태리 꼬부리 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늘어진 부분을 뜨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선구역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꼬부리 실이 통기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 실 그것도 뭐 100% 순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시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두꺼우면 뭐 가는 센존 좀 두가닥이나 세가닥 감긴 걸로 쓰시거나 아니면 굵은 센존 한가닥에 섞으셔도 돼요. 여름 옷은 어차피 선구역에도 많이 입으니까 그렇게 섞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피부에 닿는 것보다 한가닥 한겹 이렇게 가려지는 게 훨씬 저는 좀 피부도 보호하고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